국방뉴스 기획으로 전해드리는 은퇴한 해군 함정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 수도권에 위치한 함상공원에 이어 이번엔 충청도와 전라도권의 함상공원 두 곳을 소개합니다. 충남 삽교호 함상공원의 전주함과 화산함, 진포해양테마공원의 위봉함을 김다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9년 10월 충남의 삽교천 방조제가 완공되자 저수량 8,400만 톤의 인공호수인 삽교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삽교호는 주변의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조달하는 다목적 호수로 삽교호 함상공원은 인근 당진 구경이라 불리는 아홉 곳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삽교호 함상공원엔 두 척의 군함인 전주함과 화산함이 있습니다. 이곳 함상공원은 국민들의 안보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곳 화산함과 전주함이 있는데 화산함과 전주함이 거치될 당시 규모가 너무 커서 서해 만족시간에 최대 만족시간을 이용하여 예인선과 기준기를 이용해 거치시켰고 2000년 10월 진해 해군기지에서 예인한 전주함은 대공과 대함, 대잠 전투 능력을 골고루 갖춘 구축함으로 1944년 건조돼 1981년부터 우리 해군에서 약 18년간 국토방위와 해역 수호 임무를 수행하다 1999년 퇴역했습니다. 구축함 내부 시설물을 공개하고 해군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주함엔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 독특하게 함상에서 마실 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물과 썰물이 교체하는 이색 서해안의 카페입니다. 실제 군함 위에 있는 카페로서 밖에 전망을 다 한 번에 내다보실 수 있어요. 옆에는 1945년 건조돼 미 해군에서 활동하다 1958년 우리 해군의 인도돼 현역에서 55년 동안 활동한 상륙함, 화산함이 있습니다. 월란전 창가와 해저 유물인양 작업 현장에도 투입됐던 이 함정의 내부는 현재 전시관으로 개조해 상륙작전 디오라마, 해군해병대의 역사와 활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삽교 함상공원은 해양체험과 창의적 학습이 가능한 해양테마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엔 선박 안전체험과 해양생존체 등 다양한 체험장이, 2층엔 오션판타지와 오션판타지홀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션판타지엔 불가사리해병과 상어 케이지 다이빙 등 다양한 체험존이, 오션판타지홀엔 5,500인치 초대형 스크린에 6개 빔 프로젝터를 작동해 대왕고래와 대왕오징어, 대형가오리 등 해양생태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삽교 함상공원은 장년층에겐 추억과 낭만을, 유소년들에겐 해군과 바다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호와 바다, 군함을 한눈에 보면서 해양테마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삽교호에서 1시간 반가량 더 내려가면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문화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전북 군산에 도착합니다. 군산 앞바다도 구경하고 역사 현장도 볼 수 있는 군산 내양에 위치한 진포해양테마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은 고려말 최무선 장군이 외선 500여 척을 최초로 한포를 이용해서 물리친 진포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8월에 걸쳐 조성한 해양테마공원입니다. 위봉함에 오시면 VR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시품들 와서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공원엔 다양한 조형물과 수륙양용 장갑차, 전투기와 해경정 등 육해공군과 해경의 퇴역 장비 13종 16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엔 4,200톤급의 위봉함이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에서 건조된 위봉함은 1959년 우리나라에 인수돼 당시 주력 상륙함으로 상륙작전과 수송작전을 수행했습니다. 48년 동안 전투에 참전하고 해군사관생도와 장병들의 훈련과 실습 활동 지원, 국토방위 임무 등 해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2006년 12월 31일 퇴역한 위봉함. 위봉함에 들어서면 진포대첩 모형과 당시 쓰였던 무기, 3D 영상실과 병영생활 체험장 등 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유럽보다 190년 앞선 세계 최초의 한포해전인 진포대첩 이야기와 최무선 장군의 활약상은 물론 우리나라와 세계 명해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대 역사에 문화유적이 많은 군산답게 주변엔 근대건축관과 근대미술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등 다양한 건축물도 함께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항만을 끼고 있는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진포해양테마공원. 진포해양테마공원은 전투현장을 공원으로 조성한 체험학습의 장이자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복합테마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 감사합니다.